네, 이번 유형은 정사형의 넓이의 활용, 그림자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학생들이 정사형이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이 수선의 발들의 모임이 되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이런 수선의 발들의 모임을 이 그림자 넓이와 좀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서요. 거기에도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빛을 수직으로 비추는지, 비스듬히 비추는지에 따라 다르게 접근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이 말 그들이 핵심인데요. 우리 일단은 정사형이라는 것을 수선의 발들의 모임이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죠. 예를 들어 이렇게 구가 바닥면에 있다고 볼게요. 구가 바닥면에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구가 바닥면에 있어요. 그랬을 때 만약에 빛이라는 게 여기에 그대로 이렇게 바닥면하고 수직으로 만약에 비추고 있다면 해당하는 그 그림자들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냐라고 하면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이 구의 반지름과 같은 그런 원이 그대로 여기에 생성되겠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이 그림자가 결국에는 이 원에 대해서 이 지름을 지나는 대원이라고 하죠. 이 대원을 지나는 해당하는 원의 정사형이 결국에는 뭐가 된다? 이 원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빛을 비스듬히 쓴다면 뭐라고 빛을? 비스듬히 한번 쏴볼게요. 그럼 빛을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렇게 45도 방향 쪽으로 할까요? 45도의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빛을 한번 쏴볼게요. 얼마의 방향으로? 45도로. 그렇게 되면 해당하는 이제 그림자가 맺힐 건데요. 해당하는 그림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생성되는 이러한 원. 원은 아니겠죠. 이런 어떤 원이 되냐면 타원의, 타원이라는 도형이 여기에 생성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 학생들이 이것을 정사형이라고 이해를 해요. 뭐라고요? 이 넓이를 정사형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어? 빛을 쐈을 때 점들의 모임이 정사형 아니야? 그러면 결국에는 얘는 우리가 지금 빛을 쏘는 대상이 뭐예요? 이 큰 원이죠. 이 큰 원. 그러면 이 큰 원 면적에 지금 이 바닥면을 이루는 각이 45도가 되니까 이 면적 코사인 45도 하면 얘 아니야? 라고 가장 많이 학생들이 착각하는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정사형은 그냥 수선의 발들의 모임을 정사형이라고 하는 거지 해당하는 빛을 일직선으로 쐈을 때 생성되는 그림자를 정사형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정사형은 뭐다? 여기에 해당하는 직선이 있다면 이 직선을 바닥면에다가 우리가 수선의 발들을 내렸을 때 해당하는 모임들을 뭐다? 정사형이라고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수선의 발들의 모임은 원래 그 길이보다 뭐 할 수밖에 없냐?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당하는 이 정사형의 길이고 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 이 길이와 우리 이 길이 곱하기 우리는 이 직선과 이 평면을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우리는 A-B-길이를 AB 코사인 세타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좀 더 좋은 거냐면 해당하는 직각삼각형의 빗변과 밑변으로 이해해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뭐라고요? 여기를 그대로 평행하게 옮기거나 얘를 평행하게 옮겨서 이렇게 만들어 생성되는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과 해당하는 정사형보다 밑변이라고 이해해주는 게 좋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긴지 짧은지를 보셔야 돼요. 다시 한 번 그림 넘어가 봐요. 그림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해당하는 이 원과 생성되는 이 타원 중에서 어떤 게 더 면적이 큰가요? 라고 얘기하면 어느 쪽이 더 크죠? 그렇죠. 이쪽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이고요. 거꾸로 얘를 그대로 수선의 발들에 모임하면 그게 뭐가 되겠다? 원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지는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이해해주셔야 돼요. 됐어요? 그러면 얘가 S고요. 얘를 S다시라고 했을 때 생성되는 이 각도에 대해서 S코사인 세타가 뭐가 된다? S다시가 된다라고 해서 우린 이 정사형이란 건 뭐다? 빛을 비추는 각도에 따라서 해당하는 면적이 달라지는데 정사형은 그냥 공식으로 S코사인 세타가 S다시다가 아니라 뭐가 빗변이고 뭐가 밑변인지 정확하게 이해해서 큰 거 코사인 세타가 작은 거다라고 이해해줘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우리 학생들은 결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사형이란 건 수선의 발들의 모임이지 빛을 쌌을 때 생성되는 모임이 아니다. 이걸 꼭 기억하고요.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럼 선생님하고 예시 문제 같이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예시 문제는 2001년 10월 학평 자연계 2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의 거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검은 종이로 만든 정사면체 A, B, C, D가 있고요. 면 A, B, C와 수직인 방향으로 빛을 비추고 있어요. 얘랑 수직으로 빛을 비추고 있어요. 그랬을 때 빛이 밑면에 B, C, D 위에만 비치도록 뭐라고요? 여기에만 비치도록 면 삼각형 A, B, C에 정사각형, 정사각형 모양의 구멍을 뚫었다. 아 정사각형 모양을 뚫었어요. 그럼 빛을 관통하게 되면 여기에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랬을 때 이 정사각형 벤의 길이가 2일 때 빛이 비추어 밑면에 생기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이 그림자의 넓이를 구하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이 도형에서 지금 생성되는 이 정사각형과 해당하는 이 도형인데 어떤 게 더 면적이 클까요? 라고 일단 첫 번째 물어봐야 됩니다. 어떤 게 더 클까요? 일단은 이렇게만 봐서는 당연히 우리 학생들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선생님이 이 면을 옆에서 바라본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이 면은 우리 눈에는 직선으로 보일 거예요. 즉, 이렇게 A점을 포함하는 지금 이게 평면 A, B, C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어떻게 지금 되었냐면 짠! 이렇게 됐어요. 여기가 D가 있고 이렇게 해서 옆에서 보면 A, D 그리고 해당하는 여기가 삼각형 A, B, C를 옆면으로 보면 이렇게 될 거라고요. 거기에 어떻게 빛을 쏘겠다고요? 수직으로 빛을 쏠 건데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정사각형이 있는 거예요. 저기 정사각형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거기에 뭘 쏠 거라고요? 빛을 쏠 거예요. 여기 정사각형이에요. 이렇게 정사각형. 여기 빛을 얘랑 수직으로 쏠 거예요. 수직으로. 됐어요? 이걸 좀 더 내려야겠네요. 이게 바닥면에 비치게 보여야 되니까 조금 더 여기를 선생님이 구멍을 뚫는 게 나을까요? 구멍을 좀 뚫을게요.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여기 정사각형이 있다. 됐죠? 그럼 빛을 쏘게 되면 얘랑 수직으로 쏘게 되면 보이시죠? 짠! 짠! 가면 얘가 그림자가 이렇게 가서 여기에 그림자가 가서 이렇게 가서 여기에 보이시죠? 이렇게 그림자가 생깁니다. 됐죠? 그럼 보이시나요? 누가 더 크죠? 얘가 더 큽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생성되는 여기가 여기의 면적 여기 한 변의 길이가 2인 거니까 얘는 지금 면적이 얼마예요? 4가 된다고요. 그럼 당연히 이 면적은 4보다 뭐 할 거예요? 크겠죠? 그 면적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꾸로 얘를 됐어요? 저 바닥면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봐요. ABC면 수선의 발들을 모아봐요. 그게 누가 돼요? 얘가 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럼 누가 빗변이죠? 얘가 빗변이고 얘가 밑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 겸 면적이 S고요. 여기가 S 다시가 돼서 우리는 이 직선과 이 면이 이 면과 이 면이 이루는 각 이 각에 대해서 아, S 코사인 세타가 S 다시가 된다라고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됐어요? 그랬을 때 우리 S 다시가 얼마다? 4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 뭐만 구하면 된다? 그렇죠. 코사인 세타만 구하면 된다. 우리는 정사면 제 2면 각만 구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이 면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하겠냐라는 거죠. 자, 이것도 간단하죠. 실제로는 우리가 정사면체에 관한 얘기는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의 정사면체에 해당하는 2면 각은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거에 대해 좀 설명해 볼게요. 우린 이제 두 면이 이루는 뭘 구하고 싶어요? 각을 구하고 싶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ABC를 바닥면에다가 그대로 정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수선의 발은 정사면체이기 때문에 이것의 무게 중심으로 떨어질 거고 그러면 여기 삼각형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됐나요? 그랬을 때 보이시나요? 그러면 이 면적과 이 면적은 정상한 거니까 이게 S, 이게 S다시가 돼서 S분의 S다시가 우리는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런데 얘가 정사면체이니까 이 바닥면의 면적하고 똑같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G와 D만 있게 되면 우리는 이 삼각형은 무게 중심에서 넓이가 3등분되기 때문에 이 S다시의 면적은 원래 S면적의 3분의 1이 되겠다. 그러니까 얘가 얼마다? 3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정사면체의 두 면이 이루는 코사인 세타는 3분의 1이다. 이건 암기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끝났죠. 우리는 결국에는 이 앞에 생성되는 코사인 세타를 얼마다? 3분의 1이라고 구했습니다. 아, 얘가 얼마다? 3분의 1이다. 그래서 내가 구하는 S는 뭐가 된다? 그렇죠. 12가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일단은 생성되는 도형이 더 큰지 작은지를 먼저 그려보셔야 돼요. 크다면 얘가 빗변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고요. 그럼 이제 정사형의 넓이 공식에서 S코사인 세타가 S다시니까 우리는 S와 코사인 세타 S다시가 뭔지만 정확하게 알면 어렵지 않게 이렇게 만족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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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